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게 참 또 들어오기 전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멀미가 나서 이거 방송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도 너무 많고. 투인 피크가 생긴 건 근래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의 오름과 내림이 있었는데 이러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소재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3개를 지금 하나라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 오늘 유동량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과연 이거를 소환할 수 있는 장인가? 이야, 정말? 오늘은 진짜 롤러코스트의 진술을 보고 있고요. 멀미가 날 정도고 지금 하는데 사실 또 미국 내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지금 나눠 있다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로 뽑은 게 뭐냐 하면 JP 모관하고 모관 스탠리하고 사실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 손자가 만든 회사 이런데 완전히 지금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서 JP 모관은 조정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모관 스탠리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잘 아시겠지만 JP 모관 체이스는 피어포인트 모관이 1799년도에 만든 회사고요. 모관 스탠리는 1935년도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3세가, 그러니까 손자가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둘 다 세계 유수의 회사가 됐는데. JP 모관에서는 뭐하냐면 위험이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 이미. 그럼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는 장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관 스탠리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얘기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판단들을 내리시는데. 10일 날, 며칠 뒤죠. 10일 날이면 지금 미국 CPI가 나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월가의 전망치는 7.2% 나왔어요. 이러면 이거는 진짜로 일단은 7.2%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1시간 내지 2시간은 연준의 뒤처진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올려두는데 도대체 뭐 했냐, 왜 인상도 안 했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뭐 다섯 번이 아니라 이거 매번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나오냐. 인플레이션도 지금 피크 칠 수 있다. 7.2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내려온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7.2 그대로 갈 거냐. 7.2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개가 지금 피크를 찍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3개가 지금 꺾였다는 얘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지난주에 굉장히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JP모건에서 뭐냐 하면 이거는 확실한 단기 바닥이다. 그런데 모건스텐닌에서는. 그런데 모건스텐닌은요? 뭔 소리요. 데지캣 바운스예요. 이건 단기적인 반등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하나씩 보시죠. JP모건은 지속적 강세장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더 좋은 거고 인플레이션이 정점 통과했다. 봐라, 기업 실적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증시에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 특히 노동시장 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거기다가 기업, 현금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가 지금 바닥을 쳤기 때문에 부양책 나오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된 우령은 불식시켜야 되고 사실 지난 10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는 더 좋았다. 금리 올린다는 자체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는 것이 JP모건의 할아버지 회사의 시각이고 손자회사는 뭐냐 하면 앞으로 큰 폭의 주가 조정 온다. 왜냐하면 아직 부양책 이거 하고 철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작된 것이고 아직도 인플레이션 놀라울 정도로 상승 중이다. 지난달에 7%였는데 지난달에는 7.2%로 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세계 4대 중앙은행의 반 넘게가 5월 지나면 금리를 올린다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자산을 2조 달러 이상 축소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인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더 가면 갈수록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극렬하게 갈리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괴를 같이 하는 건 코로나19 정점은 지났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 갇히고 있느냐. 그런데 물가 회복과, 경제 회복과 물가가 꼭지, 피크를 쳤느냐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이벤트가 2월 10일 날 미국의 CPI 통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많은 답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들을 갖고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연준이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간 대전, 사실 저는 JP모간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강세장을 앞으로 끌고 가는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 200년 동안 보면 금리 인상 시절에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지켜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JP모간과 모건철이스의 상반된, 정반대의 의견을 함께 알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게 시장의 그대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해버리면서 뉴욕 시장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혼란스럽다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